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이창환입니다. 저는 중성자별 내부구조에서 출발하여 블랙홀과 중력파에 이르기까지 중성자별 관련 천체물리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킵송 교수와의 인연으로 시작된 인터스텔라 강연 이후 물리학과 예술을 융합한 강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물리의 렌즈로 본 예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질문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부제로 관계에서 찾는 존재의 의미라고 붙였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얘기할 때는 관계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독립적으로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연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렌즈로 본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는 직접 눈으로 볼 수도 있지만 렌즈를 통해서 대상을 보면 대상이 왜곡되기도 하고 강조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렌즈를 조합해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작은 세상을 크게 볼 수도 있고요. 렌즈를 조합해서 망원경을 만들면 우주를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는 우리가 예술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물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바라보면 예술이 어떻게 보일지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물리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는 예술을 어떻게 바라볼까? 이 질문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사진은 제 딸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연을 할 때면 항상 두 가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용과 소통을 위한 고민입니다. 나는 과연 정확한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가? 또 다른 질문으로 내 강연의 내용이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두 개는 항상 같이 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연은 다른 강연과 달리 학문적인 강연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비유를 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비유는 일부 특성을 강조한 것이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내용들은 다른 강연에서 보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술 얘기를 할 텐데 제 전공이 미술, 예술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이런 참고 자료를 목록으로 해서 제가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미술 지식이 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은 제 삶이기 때문에 따로 참고문을 적지는 않았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들입니다. 먼저 예술가들과 물리학자들은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우주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우주에서 빛은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간으로부터의 해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빛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존재와 인식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빛의 환영 그림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시죠?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평행한 선들이 평행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그림도 보시면 선들이 삐뚤빼뚤하게 보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면 점들이 깜빡거리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이 선들이 평행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감광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인식이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과학의 실체와 꼭 같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조금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을 열어두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식이라는 게 이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평행한 두 선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물리학에 대해서 애셔라는 화가는 많은 공부를 했었습니다. 위에 있는 직선은 직선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래 있는 선들은 삐뚤빼뚤하게 보이죠. 왜 그럴까요? 오른쪽 위에 있는 직선은 주위가 하얗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화의 관계 속에서 직선으로 보이고요. 아래의 그림에 있는 선들은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뚤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애셔라는 화가는 이와 같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위와의 관계 때문에 다르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걸 표현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의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과학자들이 별을 분류한 것입니다. 보면 왼쪽의 푸른 빛깔 쪽이 실제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붉은 빛깔을 띄는 빛이 온도가 낮습니다. 그것이 과학이 얘기하는 온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가요? 푸른색은 차갑게 느껴지고 붉은색은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에 있는 분자들이 적외선과 붉은 빛과 닿으면 더 따뜻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칸딜스키라는 화가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다양한 색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색채를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따뜻하다 차가운 조차도 이와 같이 대상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할 때나 영상 촬영할 때는 여전히 붉은색을 따뜻한 색깔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우주에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상신흥이라는 게 불안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뉴스를 들어보면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서 배우고 있고요. 또 뉴스에서 빅뱅이라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주가 빅뱅에서 탄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가속 팽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암흑에 눈으로 차 있고 암흑 물질도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우주에 살고 있길래 이런 얘기들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강연에서 보다 과학적인 의미들을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를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제 호가 총우입니다. 제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부산대에 있는 교수님들과 함께 자주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은 제가 겨울 산행에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총우라는 호를 받고 나서 과연 총우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김홍도의 노자출관도입니다. 노자가 도덕경을 쓰고 함곡관을 떠날 때 타고 갔던 검은소가 바로 총우입니다. 검풀어다는 소로 해서 총우 이렇게 붙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우주에 대한 얘기들이 저와 등산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노자가 얘기하는 자연과 비슷하다고 해서 총우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는 반어법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이라는 게 분석적이고 날카롭기 때문에 때로는 소처럼 둔하게 세상을 살 필요도 있다는 의미로 총우라는 호를 붙여주셨습니다. 총우라는 호를 받고 나서 과연 노자의 생각 중에 현대물리학과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찾은 글귀입니다. 유무상생,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 글을 신영목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무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유와 무가 같이 간다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는 게 현대물리학에서 우주 진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공은 빈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주 진공에 빛도 지나갈 수 있고요. 별도 지나갈 수 있고 우주선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빛이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영목 교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무라는 게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우주 진공이라는 게 실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다른 모든 가능성의 근본이 되는 꽉 찬 공간이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홍도의 실험입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실험에서 빈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꾼과 구경꾼들 사이에 동양화에서는 아무것도 칠하지 않고 백지로 남겨뒀습니다. 여백이죠. 그런데 이 여백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실험꾼들이 이 여백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구경꾼들이 나올 수도 있고 장사꾼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동양화에서는 이와 같이 비워둠으로 인해서 가능성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기를 원자가 있고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핵을 이루고 있는데 그 주위를 전자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들이 과연 어디를 돌고 있습니까? 빈 공간을 돌고 있죠. 우주 진공과 같은 공간을 돌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실험하는 선수들과 그 주위의 빈 공간과 오른쪽에 있는 원자, 분자들에서 전자들이 돌고 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원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미술과 과학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미술을 얘기할 때 러시아 화가들을 빼놓을 수 없죠. 왜냐하면 공산 문화에서 사상을 그림에 표현해야 되는 숙명을 타고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비치가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왼쪽의 그림이 하향 위에 하향이죠.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그릴 것인가요? 우주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물리학적 사상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른쪽 위에는 말레비치가 한 전시회에서 보여줬던 검은 그림들이죠. 회화는 죽었다. 그래서 모든 그림들을 검은색으로 칠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그 중에 한 그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 페인트가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속에 원래 다른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재하는 회화를 검은색으로 덮여가지고 무와 유해, 관계 이런 것들을 말레비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무엇일까요? 제가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자료를 미리 보내드렸는데 주체적에서 그림이 빠졌다고 저한테 다시 보내라고 요청했던 작품입니다. 김아타 씨의 사진 작품이고요. 제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1만분의 존재의 확인, 뉴욕만입니다. 뉴욕에서 찍은 사진 만장을 합성한 작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그림을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이 그림에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유가 합쳐지면 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이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아타 작가님의 아타는 본명이 아닙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세상을 인식하고자 하는 작가의 뜻이 담겨 있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김아타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아타 선생님은 사진 작가로서 공학도로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를 활동을 하시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왼쪽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메네탄 한복판에 있는 국제사진센터에서 전시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제사진센터에서 개인 전시를 한 것은 동양인 최초입니다. 단체전을 한 경우는 있지만 김아타 선생님이 최초로 개인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작품은 레노나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13명의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맡은 뒤에 그 사진을 합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술에 대한, 미술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김아타 선생님의 작품을 접하고 나서 따로 연락을 취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여주에 있는 아르테논이 김아타 선생님의 작품이 전시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김아타 선생님과 만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았고 서로 다른 공간에 있었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공유의 초점이 바로 무아유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김아타 선생님의 최후의 만찬 작품임의 한 부분입니다. 이 작품에서 13명의 배우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사진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이 던지는 메시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다양한 모습이 들어와 있고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중에 한 모습이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이와 같이 사진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서 양자역학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입자들이 다양한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중에 상황에 따라서 특정 상태가 출연될 수 있다는 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래서 카오스 대단에서 가을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또 다른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양자역학에 대해서는 좀 더 덜어질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시 김화타 선생님의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속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만장의 사진이 합성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무한한 가능성이 합쳐지면 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 이해하는 우주 공간이 바로 이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1만 번이라는 것은 동양철학에서는 무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번의 존재가 중첩되고 나니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무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미술 강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과 함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화타 선생님의 1만 번의 존재의 확인과 에인아우디의 파사지오를 같이 들으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탈리아 현대 작곡가 에인아우디가 작곡한 파사지오인데요. 파사지오의 뜻이 가수들이 노래할 때 진성과 가성 사이를 넘나드는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창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유와 무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음악이 그런 경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이 감상하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허블로 찍은 우주 사진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보이시나요? 과학자들은 우주를 보면서 먼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행성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은하를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물리학에서 상대성 이론에 의해 가지고 우주에서 은하들 사이에 있는 그 빈 공간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존재하지 않는, 다른 말로 기존의 우리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진공 자체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우주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과연 진공은 무엇일까요? 빈 공간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또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스 속에다가 빛을 쌌는데 빛은 사라지고 입자 반입자가 생성되는 실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 사진에 있는 선들이 입자가 지나간 경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는 입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고요. 자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입자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반입자가 올 수 있는 공간은 빛이 입자들과 반응하는 그 주위 공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공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에서 입자 반입자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과학자들이 더 큰 장치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장치는 스위스에서 몇십 킬로 되는 가속관 속에서 양성자와 같은 입자들을 충돌을 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왼쪽의 사진은 양성자 두 개가 충돌했는데 이렇게 많은 입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선들이 새로 만들어진 입자입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노벨상까지 받은 신의 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의 입자는 양성자보다 진량이 130배나 무겁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과연 양성자가 자기보다 130배 무거운 것을 자기 속에 가둬둘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자는 어디서 왔을까요? 양성자 두 개가 충돌할 때 그 공간이 변화가 되어서 그 공간 속에 있던 잠재력이 실현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런 실험을 통해서 진공은 무한한 창조의 공간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데는 오른쪽에 있는 극과 같은 거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장치의 크기가 한 5층 높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진공을 인식하지 못할까요? 그럼 양성자가 충돌했을 때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어느 정도 확대해야 볼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하의 크기를 대략 10의 23성 센티미터라고 하면 지구는 10의 9성 센티미터고요. 아인슈타인 10의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분자를 보면 10의 마이너스 13성 센티미터 스케일입니다. 그런데 이 원자에서는 전자들이 빈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을 10배씩 20번 확대하면 왼쪽과 같이 아주 작은 스케일의 세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플랑크 스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도 작은 세상에 가면 이와 같이 우주 진공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진공을 인식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가지고 자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원자, 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 분자보다 훨씬 작은 이 진공을 우리의 원자, 분자로는 인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의 원자, 분자가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큰 변화가 있으면 우리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 과학에서 얘기하는 있다, 존재라는 것은 진공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 사진입니다. 공진익 교수님 강의에서 우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무엇일까요? 우주 진공은 우리는 비었다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주를 마이크로웨이브로 촬영을 했더니 뭔가 꽉 차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주 전체가 빛으로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온도는 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느냐. 2.7 켈빈이라는 너무나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한 과학 장비를 통해서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붉은색과 푸른색이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차이를 확대해서 보여준 겁니다. 결국 우주 전체를 빛이 꽉 채우고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우주 진공이 빈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현대과학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보고 나서 잭슨 폴록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화가들은 캔바스를 세워놓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잭슨 폴록은 바닥에 놓고 위에서 뿌려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잭슨 폴록이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많은 비판을 받았죠. 왜냐하면 대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대상이 없다라는 걸로 비판을 받았지만 잭슨 폴록은 나름대로 이 그림에 의미가 있다고 주장을 했죠. 저는 물리학자로서 이 그림 속에서 우주 배경 복사와 같이 무질서 속의 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와 잭슨 폴록의 그림을 비교한 슬라이더입니다. 어떠신가요? 우주 배경 복사는 무작위적으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인 것 같았는데 확대하고 확대하면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잭슨 폴록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무작위로 그린 것 같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어떤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주 배경 복사와 잭슨 폴록의 그림에서 이와 같이 무질서 속에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빅뱅을 통해 가지고 은하가 탄생하고 별이 탄생하고 궁극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번 강연에서 수학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수학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만 제타 함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상한 수식이 있습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양의 숫자죠. 그걸 다 더했더니 마이너스 12분의 1이라는 이런 수학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정명도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무한대에서 다시 한번 아래 표와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x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무한대 가는 합으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x를 2배 하면 2 플러스 4 짝수가 남게 되죠. 두 개를 빼면 어떻습니까? 왼쪽에서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에 모자랍니다.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짝수를 빼고 났더니 홀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엄의 무한대인 것 같은데 오른쪽에서는 양의 무한대가 나오죠. 이게 무한대의 수학입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틀린 건 없죠? 그런데 좀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오른쪽에서 왜 짝수는 짝수끼리 빼야 되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빼는 방법이 정해져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무한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빼야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만 제타 함수를 이해하려면 빼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리만 제타 함수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힐버트 호텔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힐버트 호텔이 뭐냐고 하면 무한 개의 방이 있는 호텔입니다. 손님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손님이 왔습니다. 새로운 손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번 방에 있는 손님을 2번 방으로 보내고 2번 방은 3번으로 보내고요. 이렇게 끝없이 하게 돼도 방은 무한 개가 있기 때문에 무한 번 손님들을 옆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방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리만 제타 함수와 같은 이런 수학은 이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투숙객을 옮기기 위해서 한 칸씩 이동을 해야 되니까 무한대의 양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엄의 존재, 새로운 손님이 들어갈 공간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이 우주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의 다른 공간들을 다 밀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내가 들어갈 공간만이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 리만 제타 함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식에서 리만 제타 함수에서 같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 더하기 두 개는 세 개다. 이때 같다와는 조금 다른 의미죠. 그래서 양의 변화를 통해서 엄의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한대의 수학에서 빼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배가 지나가면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대서양물을 생각하나요? 안 하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 앞바다에 수면이 결정되는 대서양물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달의 위치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의 입장에서는 원래 그런 걸 다 고려하면 부산 앞바다는 원래부터 있었고 거기에서 배가 지나갔을 때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변화만을 보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공이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인데 그 속에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를 인식하고 있죠. 다른 말로 변화된 진공에서 원래 진공을 빼는 방법을 자연은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주 공간에서 빛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전자기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는 우주 진공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빛과 색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뉴턴 때도 빛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죠. 왜 아침과 저녁에 본 사과의 색이 다를까요? 우리는 사과가 빨갛다고 쉽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는 건 어떻습니까? 빨갛지 않죠. 왜냐하면 조명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아니면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사과의 색깔은 다르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붉은 색이 사과의 본질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색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이며 빛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과와 나 사이의 공간이 바뀌면 색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사과와 나 사이의 공간이 낮일 때와 밤일 때와 조명이 바뀔 때 사과는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색이라는 것은 결국 공간 자체의 변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 공간 자체의 변화라는 것은 진공 속에서 빛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주 진공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능성 속에 전자기파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자기파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자, 반전자처럼 음의 전하, 양의 전하가 분리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진공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가상전자, 가상양전자, 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가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진공 속에 존재하는 전자기 때문에 가상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장이라는 말은 우리가 입자로 인식하는 그게 아니라 진공 자체의 변화라는 의미에서 다른 말로 진공 자체의 변화를 통해서 전자의 성질을 가진 어떤 뭐가 있다라고 해서 전자장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이와 같이 전자기파, 그렇지만 전자기파가 지나가면 입자, 반입자가 분리될 수도 있고요. 이게 하나라는 거죠. 이 전체를 합쳐서 우리는 빛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물리학에서 빛은 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진공에서 전자기파가 지나가면서 가상전자, 양전자가 분리되었다 다 합쳐지고 있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에 강한 충격으로 확인하면 어떤 모습이 보이겠습니까? 반복된 패턴보다는 하나하나 분리된 조각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입자성입니다. 파동성은 어떤가요? 긴 시간 동안 약한 충격으로 확인을 하면 어떻습니까? 빛은 거의 그대로 지나가면서 반복된 주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것을 파동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 빛이 어떻게 입자성을 가지고 파동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바꿔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질문을 바꾸면 답이 나온다고 했죠? 길고 짧은 기준을 우리 감각이 아닌 진공 자체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다이빙을 할 때 바닷물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짧은 시간 동안 강한 충격으로 바닷물을 접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돌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물의 입자성이죠. 그렇지만 튜브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파도를 즐길 수 있죠. 오랜 시간 동안 파도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 속에서 그 리듬을 다 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시간에 어떤 충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성질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우주 진공에서 입자가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자가 가려고 하면 우주 진공이 앞에 꽉 차 있습니다. 그 진공 속에 반입자도 있고 또 입자도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주에서 입자가 만들어지고 나면 옆에 있는 다른 반입자를 만나서 진공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가진 정보를 다른 입자한테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고 슬라이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디지털식으로 입자 반입자가 만나서 진공으로 사라지고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반복하면 우리는 어떻게 인식합니까? 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것을 실시간으로 체험을 하고 있죠. 1초에 60번 있다가 없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보면서 물체가 움직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주를 매우 짧은 시간으로, 자연의 시간으로 봤더니 입자의 운동조차도 이와 같이 불연속적인 변화를 통해서 정보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모든 입자는 태어나는 순간 사라진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성 이론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E는 MC제곱이었죠. 질량이 에너지도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가능성으로 깍찬 이 우주 공간에서 질량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입자는 사라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입자에 대한 정보가 진공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옆으로 전달되겠죠. 그래서 상호작용이 강하면 어떻습니까? 정보 전달이 늦어질 거고요. 상호작용이 약하면 빨리 진행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질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것은 질량이 큰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자의 질량이라는 것은 진공과의 상호작용이죠. 그러면 진공이 바뀌면 어떤가요? 질량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인스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을 가진 물체는 빛의 속도보다는 빨리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진공과 질량의 관계를 알고 나서 핵융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태양에서 양성자 두 개가 만나가지고 다른 반응을 일으키고 또 다른 양성자들이 반응을 일으키고 해서 결국 네 개의 양성자가 합쳐져서 헬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 합쳐질까요? 진공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개의 양성자가 각각 우주 진공을 우주의 나이 동안 137억 년 동안 상대해야 된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네 개가 합쳐지면 진공을 좀 더 상대하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외에도 비슷하죠. 각자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친구를 사귀든지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진공을 상대하기 쉬워졌다는 것은 질량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소가 네 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는 각자 가진 질량의 네 배가 전체 질량입니다. 그렇지만 헬륨이 만들어지는 순간 헬륨의 질량은 그것보다 더 작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진공과의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양성자 네 개가 합쳐서 헬륨이 되는 순간 진공도 바뀌었죠. 그 진공의 변화가 빛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핵분열은 어떤가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숫자의 사람이면 모이는 게 편합니다. 그렇지만 235명의 사람이 똥똘 뭉쳐가지고 하루를 버텨라. 쉽지 않죠. 그룹으로 나눠지는 게 세상을 살아가기 더 편합니다. 입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기는 하지만 우라늄 223, 220수 속에 있는 양성자, 중성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137억 년을 버텨야 된다. 쉽지 않다는 거죠. 너무 많은 입자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은 조각으로 갈라지는 게 진공을 상대하기 더 쉽다는 거죠. 그러면 분열되기 전에 핵질량에 합하고 그다음에 분열된 후를 비교를 해보면 분열되고 나서 질량이 더 작아졌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질량이 작아지면서 진공을 상대하기 쉬워지니까 진공도 변했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원자력 발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공과의 관계 속에서 입자의 운동을 이해하고 나니까 핵분열과 핵융합이 동시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는 MC제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진공과의 관계 속에서 입자가 진행하는 현대물리학적 지식을 알고 나서 고호의 별이 빛나는 밤을 다시 봤습니다. 고호가 그린 밤하늘 속에서 저는 이런 변화무쌍한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자가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핵융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핵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입자 반입자가 만나서 사라지기도 하고 생성되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그림을 보면서 바티옥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곡을 같이 들으시면 또 다른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공간에 대한 이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시공간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술과 과학 속에서 어떻게 시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레오나르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그림은 어떤가요? 원건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다른 말로 빛은 직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이어지는 선을 보다 보면 소실점이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실점이 이 그림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에서 빛은 직진한다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직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렌즈를 통해서 바라본 세상에서 직선과 곡선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사진을 보면서 나무 데크가 왜 저렇게 동그란 모양이지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한 렌즈를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직선이 곡선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렌즈를 통하게 되면 직선이 곡선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물리학이라는 렌즈를 통하면 직선이 곡선으로도 인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이 원건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그림들은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앞쪽이 더 좁고 뒤쪽이 더 넓어 보이죠? 바로 역원건법과 운동지각입니다. 여기 있는 화가들은 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다빈치의 그림을 볼 때는 보는 사람이 입장에서 보는 사람이 고정돼 있고 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나를 강조하면 원건법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을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상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려면 내가 옮겨다니면서 같은 거리에서 대상을 관찰하고 그 관찰한 모습을 모으는 게 가장 대상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느냐, 대상이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기 있는 역원건법은 이 화가들이 원건법을 몰랐다, 알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상을 더 강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김홍도의 실험을 다시 봅시다. 어떤가요? 화가가 한 위치에서 고정돼서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실험꾼들은 뭔가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구경꾼들은 위에서 내려다 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의 특징들을 구경꾼과 실험꾼을 각각의 대상을 강조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냥 화가가 옮겨다니면서 본 모습을 그려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동지각으로 그린 그림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카소는 나는 보는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을 그린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피카소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한 순간의 모습일 수 없죠. 다양한 순간의 본 모습이 그나마 또 해체되어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화타 씨의 뉴욕 8 Hours라는 작품입니다. 뉴욕에 있는 타임스케어에서 카메라를 고정시켜놓고 8시간 장기간 노출을 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 속에서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8시간 촬영을 하면 오랫동안 존재하는 건물이나 광고판들은 그대로 있지만 짧은 신화관에 지나가버리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흔적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국제사진센터에 전시되었을 때 뉴욕에 있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뉴욕에 있는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을 때 자기의 친척들이, 자기의 동료들이 많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들의 흔적을 이 작품 속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진 작품은 순간이 아니라 8시간의 오랜 시간의 의미를 사진 속에 어떻게 담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실 때도 에이나 후디의 다른 곡과 함께 감상을 하시면 좀 더 다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피얼스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요. 지구의 미래 과거를 생각하면서 시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화가들이 이와 같이 작품 속에, 그림 속에 시간의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을 때 물리학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인슈타인에 의한 상대성 이론입니다. 우주시공간을 바라보는 본질을 바꿔버렸습니다. 우주시공간이 빈 공간이 아닌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구와 가까운 공간과 먼진 공간이 같은 공간일까요? 다른 공간일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다면 같은 공간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능성이 하나는 지구와 가까운 가능성이 있고 하나는 더 멀리 있습니다.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공간에 빛이 지나간다고 해봅시다. 빛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빛이 진공을 가려고 하는데 진공이 지구 때문에 좌우가 달라져 있습니다. 빛이 직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다른 말로 중력이 있으면 우주시공간이 바뀔 수 있고요. 중력 때문에 진공 자체가 바뀔 수 있고요. 그 진공을 지나가는 빛도 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이 휘는 것은 현대과학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의 사진이 허벌로 찍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도 구모양이고요. 많은 별들이 동그랗습니다. 행성도 그렇고요. 지구도 그렇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고리 모양의 천체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고리 모양의 천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점 같은 은하나 별에서 빛이 나왔는데 그 빛이 다른 별이나 천체를 지나면서 휘어져 가지고 지구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빛은 지진한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고리 모양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학자들은 저 모습 속에서 분석을 해서 저게 한 별에서 한 은하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력 렌저 효과입니다. 아인시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건축과 음악에 적용한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하니스 크스나키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이 1958년 엑스포에 있었던 건물 사진입니다. 곡률이 좀 특이하죠. 지붕의 모습들이. 저런 곡률들이 바로 아인시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을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악보입니다. 우리가 보는 보통 악보는 어떻습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죠. 그런데 이 악보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을 옆으로 눕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래서부터 건반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위로 쭉 올라가면서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악보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음을 도레미 이렇게 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연주를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인시타인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면서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하면 다르게 세상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자체도 다른 음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서 아인시타인의 방정식이 나타내주는 곡선에 따라서 이와 같은 악보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악보에 따라 연주를 하면 아주 새로운 음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메타 스테이시스입니다. 요즘 우주 영화에서 우주선이 날아가고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그런 배경음악처럼 많이 쓰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작품을 1950년대 이분이 처음으로 아인시타인의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 배경 복사를 이아니스 크세나키스의 다른 음악 작품과 함께 들으면 또 다른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피토 프라카타, 영어로 번역하면 액션 스루 프라우빌리티, 확률에 의한 운동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이 음악 속에서 추구하고자 한 것은 자연이 확률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 자연의 변화를 음악 속에 담으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 몇 프로, 레 몇 프로, 미 몇 프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확률적으로 뿌려가지고 음악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은 상당히 정적으로 보입니다. 우주가 그냥 우주 진공이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이 음악과 함께 들으면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우리가 인식하는 시공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빛으로 이해하는 우주입니다. 현대과학에서 시간은 원자 시계를 기준으로 많이 재고 있죠. 세슘 130판 원자에서 나오는 특정 빛의 파장이 진동하는 개수를 세워가지고 시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상대성 이론에 따라가지고 길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빛 하나 가지고 시간을 정의하고 길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는 빛의 속도는 불변이라는 광속불변의 법칙에 의해 얽혀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간을 어떻게 재었을까요? 길이를 어떻게 재었을까요? 프랑스에 있는 표준 원기가 있으면 그게 길이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랑스에 가서 그 길이를 맞춰가지고 다시 원기를 우리나라까지 가지고 와야 되죠. 그 가지고 오는 동안 또 다른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에서는 그런 것을 없애버렸죠. 각자 어디에서 있든지 원자 시계만 있으면 각자 시간을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을 정의하면 길이도 각자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정한 시간과 공간이 다른 사람이 잰 것과 뭔가 달라 보이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광속불변의 법칙만 만족을 하면은. 그래서 이런 생각의 근거에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 관측을 통해서 우주를 살펴봤더니 우주의 중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지구가 중심이었을까 태양이 중심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은 현대에서는 우주의 중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주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서 우주를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단 법칙만 같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순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두가 우주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요. 같은 법칙만 적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상대성 이론이죠. 우주 공간이 빈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구가 존재하면은 공간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빛이 휘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 가지고 시간과 길이를 재야 되는 게 현대 과학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지구 위에 GPS 위성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한 30여 개의 GPS 위성이 지구를 돌고 있고요. 그 정보를 받아서 우리가 위치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상에 있는 원자시계와 GPS 위성에 있는 원자시계가 같이 갈까요? 다르게 갈까요? 빛의 경로가 달라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울지라도 지구 가까이 있는 공간은 지구 때문에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시계가 있는 인공위성은 조금 멀리 떨어져 있죠. 빛이 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휘는 정도가 다른 빛 가지고 시간을 재고 길이를 정의하면은 같을 수가 없겠죠. 결국 우주 어디에서도 시간이 같이 가기 어렵다는 거죠. 우연히 같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이 달라지면 시간도 다르게 흘러가고 길이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시간의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이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달리의 기억의 지속이죠. 시간이 축 늘어진 것을 시계가 늘어진 걸로 표현을 해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원자시계로 빛으로 된 시간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는 수명은 어떤가요? 우리의 수명도 빛의 속도와 상관이 있을까요? 결국 같은 원리로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원자시계도 원자에 의해 가지고 시간을 재고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도 없습니까? 원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주위 진공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변화된 진공에 맞춰가지고 활동을 하겠죠. 결국 우리 몸도 원자시계와 똑같이 변화된 진공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의 수명 또한 이런 원자시계의 흐름이 달라지면 우리의 수명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터스텔라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대사 그대로 번역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간의 정의도 없이 각각의 상수를 따로 증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여자 주인공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대사가 인터스텔라 영화 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인터스텔라의 원시나리오를 쓴 분은 중력파로 노벨상을 받은 킵손 교수님이십니다. 물리학 교수가 왜 이런 단어를 넣었을까요? 시간이 정의도 없이. 시간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진공은 끊임없이 변하는 가능성의 공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작아서 우리가 인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인스타인 상대성이로는 별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빛이 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빛 가지고 시간을 재고 길이를 재야 된다는 거죠.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작은 진공세계로 가면 입자 반입자 이런 것들이 사라졌다 만들어지기도 하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무작위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을 재야 되는 기준이 이렇게 작은 세계로 가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차원 양자진공의 요동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과 길이가 무작위로 변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핵심인 양자역학과 상대성이론을 합하는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세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아주 작은 진공의 세계로 가면 자체 모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블랙홀에 대해서도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블랙홀이 등장하는 순간 시간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지고 시간을 재고 길이를 잰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과거 미래를 빛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은 어떤가요? 빛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블랙홀 중심으로 빛을 다 빨아버리면 그 빛은 어디로 가느냐라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빛이 블랙홀 안에 갇혀버리면 그럼 미래는 사라지는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빛이 사라지며 미래가 끝나면 시간도 끝이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끝이 있다면 시간은 시작이 있어야 되는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현대 물리학자들은 새로운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차원은 존재할까요? 새로운 차원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서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차원 사진일까요? 3차원 사진일까요? 사진 정보 자체는 2차원입니다. 그죠?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 평면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평면으로 세상을 인식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 앞에 있는 환타는 왜 저렇게 클까?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 같은데 아이보다 저렇게 작을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뒤에 있고 환타는 앞에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진은 2차원 사진이지만 그 속에서 3차원 공간을 인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3차원 공간을 인식하는데 2차원 사진만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뇌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차원을 얘기하는 것도 비슷하게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2차원 그림이나 사진 속의 모습을 3차원이나 4차원을 가정하면 사라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인간의 내가 가진 공간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비유로서 4차원 시공간을 가정을 하니까 아인슈타인 이돈에 의해서 블랙홀도 나타나고 빛도 블랙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빛으로 시간을 재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차원 이상의 새로운 공간을 가정하면 문제점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내가 가진 수학적 논리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리학자들 사이에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염동한 교수님께서 양자 중력할 때 또 소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이런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떨까요? 마그리트의 백지 위임장입니다. 우리가 사진으로 찍으면 절대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앞과 뒤가 뭔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나무와 말과 우리의 관계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차원이 있다면 이렇게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애쉬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폭포를 잘 따라가오면 아무 문제 없어지만 전체적으로 중력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없죠. 그렇지만 이 사진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차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펌프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새로운 차원이 있으면 우리의 문제점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물리학자들이 새로운 차원의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기 씨의 작품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970년도에 그린 작품이죠. 제목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김한기 작가는 도대체 뭘 그렸을까요? 이진숙 씨는 롤리타는 없다에서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거대와 미소가 하나의 공간 속에서 숨쉬고 있는 우주의 풍경이라는 거죠. 작은 세계와 큰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있는 우주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보이시나요? 이 작품의 제목이 이산 김광석 씨의 저녁에라는 시에서 왔습니다. 밤하늘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별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쓴 시죠. 그 마지막 줄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합니다. 결국 화가는 밤하늘을 보면서 별과 작가의 관계 속에서 우주를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물리학자는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걸 통해서 또 다르게 우주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화가가 될 필요도 없고요. 모두가 물리학자가 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각자 하시는 일을 하면서 밤하늘을 보면서 같은 꿈을 꿀 수 있다면 저희와 같은 우주를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 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예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각자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다 다를 것입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물리와 예술을 얘기하는 이 강연 자체가 제 삶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8강에서 블랙홀 탄생의 순간을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